어르신들 중에 여기가 제일 니녀하고 니난만 오신 것 같아요. 오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아프게 아니라 짧은 치마 입고 올걸. 잘못했다. 다 다리가 이쁜데. 아 진짜. 얼굴은 못생긴 애지가 다리가 정말 이쁜거든요. 그래서 저기서 밝혀줬어요. 저기 멋있는 오빠가 밑으로 내리라고. 자 제가 첫 곡으로 시곗바늘을 준비했는데요. 사실 솔직히 가사를 잘 못 외워요. 그래서 언니 오빠들 제가 저 옆에 있는 글씨를 좀 보고 하더라도. 첫 노래는 이해해주시고요. 두 번째 세 번째는. 괜찮아요? 아유 나 이런 오빠만 있으면 좋겠어. 갈게요. 네. 자 박수 한 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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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의 하늘이처럼 돌봐봐라 나는 그 사랑아 사랑 따위 없는 거야 유회도 없는 거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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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사이머 아그던던데 언니들 우리 너무 잘한다 자 언니들 위해서 오빠는 박수 오빠는 뭐한테 샘을 인슬리 야 무슨 일인지 너와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좋아 나이 불과 신중한 사랑은 사람은 없어 너도 한 번 해보고 나도 한 번 해보자 그거 어떤 것 같아 이거? 시계에 바를 쳐서 돌고 돌다가 시계에 바를 쳐서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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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런 거지 뭐? 세상 사지 뭐? 다 그런 거지 뭐?